페이지 90페이지가 아니죠? 그죠? 여기 아니야 넘어갔어 머스트 해프트 페이지 92페이지 보도록 합시다 무서워서 지워야 되겠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머스트하고 해프트 따라합시다 머스트 해프트 해프트 뜻이 뭐게? 머스트는? 뭐뭐해야한다 사실 머스트 뜻이 두개 있어요 다음에 10분 테스트 낼거니까 정리해주세요 첫번째가 뭐뭐해야한다 뭐뭐해야한다 뭐뭐해야만한다 선생님이 총각이었을때는 항상 예문을 현식선생님은 장가를 가야만한다 이런걸로 들었었는데 지금은 결혼을 했어요 의무라고 하죠 뭐뭐해야만한다 빌려주세요 두번째 뭐뭐임에 틀림없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처럼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건 확신이죠 확신 이현식 선생님은 미남임에 틀림없다 확신이죠 그죠? 딱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이현식 선생님은 미남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뭐뭐해야한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 두가지 뜻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뭐뭐해야한다 의무 뭐뭐임에 틀림없다 확신 여기서는 그건 안나왔는데 must 이것만 나왔죠 i must live now 태용아 i must live now 뜻이 뭘까요? live는 떠나다 떠나다 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남기다 보다는 떠나야한다로 해석해야 돼요 나는 지금 떠나야만 합니다 you must follow the rule 보민아 you must follow the rule 뜻이 뭘까요? 룰이라고 하는건 이때 규칙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룰을 따라야한다라는 뜻이죠 drive must wear a seatbelt 태어나? drive must wear a seatbelt 이건 뜻이 뭐예요? 그렇죠 뭐뭐해야만 한다 착용해야만 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뭐뭐해야만 한다 라고 하는 뜻 여긴 안나왔는데요 뭐뭐해야만 한다의 반대말이 있다 다음에 10분 테스트 이거 세 문제로 낼거에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정리해놓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적는대로 뭐뭐해야만 한다의 반대말과 뭐뭐임에 틀림없다의 반대말이 각각 우리말로 무엇인가 이것도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은 주중에는 학교에 가야만 하죠 그죠? 의무가 있는거에요 의무가 있는 것의 반대말 뭘까요? 우리말로 그렇죠 하지 않아도 된다 주말에는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다 즉 뭐뭐할 필요가 없다 라는 뜻이에요 뭐뭐할 필요가 없다 이게 해야한다의 반대말인거죠 의무가 있다의 반대말은 의무가 없는거 할 필요가 없다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뜻이에요 현식쌤은 미남임에 틀림없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현식쌤은 미남일리가 이런 틀림없다 뭐뭐 일리가 없다 현식이는 미남일리가 없다 이거 완전 반대죠 물론 뭐 딱 보면 미남임에 틀림없죠 그죠? 이쪽이지만 확신 그래서 뭐뭐할 필요가 없다 뭐뭐 일리가 없다 이 우리말 각각의 must의 두 가지 뜻과 이것들의 반대말도 정확하게 기억해 놓고 뭐뭐 일리가 없다는 영어에서 cannot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선생님 cannot은 뭐뭐 할 수 없다 아니에요? 그런 뜻도 있고요 뭐뭐 일리가 없다 라는 뜻도 있으니까 알아놓고요 뭐뭐할 필요가 없다 와 이거 세 가지나 있는데 뭐뭐할 필요가 없다는요 don't have to don't need to 그 다음에 need not 여기까지 알면 중학교 3학년 거까지 다 한 거예요 당연하죠 다음에 이렇게 넣을 거예요 must의 두 가지 뜻 각각의 반대말과 영어에 해당하는 걸 다 적으시오 10분 테스트 3문제짜리 입이 쪽 벌어졌어? 응 뭐뭐할 필요가 없다 특히 뭐뭐할 필요가 없다가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데 don't have to don't need to need not don't have to don't need to need not don't have to don't need to need not 뭐뭐할 필요가 없다 need not need not 다 뒤에는 2가 없답니다 don't have to 아니요 2가 없어요 여기는 다른 것들은 다 2가 있죠 don't need to don't don't have to don't need to 근데 여기는 need not 다음에 2가 없어요 그게 요게 그래서 시험에 장을 나오죠 don't have to don't need to need not 시작 같이 한번 따라 읽읍시다 don't have to 안 따라하면 뽀뽀할거야 don't have to 뽀뽀하기 싫어요 에이 don't have to don't need to don't need to need not 한 명은 안 따라해도 되는데 그래야지 한번 하는데 don't have to don't need to 시작 안했지 don't have to don't need to 시작 don't have to don't need to need not 뜻은 뭐뭐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머릿속에 그려봅시다 must 또 두가지 뭐뭐해야한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뭐뭐해야한다 에 반대말은 뭐뭐할 필요가 없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에 반대말은 뭐뭐일리가 없다 뭐뭐할 필요가 없다 영어 세가지는 don't have to don't need to need not 그 다음에 뭐뭐일리가 없다는 cannot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정리가 되죠 처음에는 한꺼번에 외우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또 몇가지 더 추가를 하면 그럼 거의 고등학교 때까지 쭉 이어나갈 수 있으니까 한 번에 할 때 처음에 좀 어렵게 했지만 내용을 많이 한거에요 아시겠죠 don't have to 집에 가면서 don't have to don't need to don't need to 이렇게 하면서 가세요 그러면 불량배들이 돈도 안 뺏고 그럴거에요 아마 야 돈 내 don't have to don't need to don't need to don't need to 에이징을 시켜 이렇게 하고는 그렇게 될 거니까 집에 가서 엄마가 오늘도 뭐 배워 don't ne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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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징을 시켜 이렇게 하고는 그렇게 될 거니까 집에 가서 엄마가 오늘도 뭐 배워 don't need to don't need to don't need to don't need to 이러고 있으면 엄마가 학원을 끊어버릴거야 자 계속해 봐 그러면 계속해 봐 집에 가서 뭘 하든지 don't need to 아빠가 왔다고 아빠 퇴근하셨다 인사 don't need to don't need to 끝까지 아는 것이지 아빠가 화를 내면서 이거 왜 이렇게 됐어 don't need to don't need to 끝까지 아는 것 끝까지 가 그러면 나중에 학원을 끊다 못해 병원으로 데려갈거야 의사 선생님이 증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보십쇼 don't need to don't need to 계속하세요 얘가 어떻게 이 모양이 됐습니까 멘토 2연씩 영업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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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엘 재포스도 제가 그런게 아니구요 좀 잘 가르쳐보려고 했는데 잡혀가가지고 이제 인생 끝나는거지 뭐 알아서 하십쇼 자 뭐 뭐 해야한다 must not must not must not 이거에서 또 나오는건데 must not 알아두세요 cf 이건 비교하라는 뜻인데요 뭐 뭐 해서 내가 적을 필요가 없겠다 그치 여기 적어져 있는걸 활용해서 뭐 뭐 해서는 안 된다 이거 있죠 이것도 별표 쳐놓고 이것도 10분 테스트 해낼거에요 쉽태 must not 뭐 뭐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거 내가 다음에 뭐 뭐 해서는 안 된다를 쓰시오 하면 must not 하나 더 있어요 must not가 똑같은건 should not도 있다 should not 뭐 뭐 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두가지 메워놓으십쇼 그러면 이거 세 문제 이거 한 문제 하면 총 네 문제 되겠다 그죠 must 그 다음에 have to 그래서 you must not tell lies 당신은 거짓말해서는 안 돼 you must not cross the road at a red light 빨간 불일 때 도로를 건너서는 안 돼 뭐 이런 말이 되겠죠 have to have to 봅시다 have to 자 have to have to have to 해비칭 단수죠 그러니까 have to가 아니고 has to do his homework now has to do his homework now 다음은 숙제를 해야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you have to listen to his advice 시작 you have to listen to his advice 자 밑에 거 we have to get up early tomorrow 시작 we have to get up early tomorrow 한 번 더 시작 we have to get up early tomorrow 시작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했던거에요 뭔 말 필요가 없다 우리는 세가지 외웠죠 don't have to, don't need to, need not 여기서는 don't have to 하나만 가르쳐주고 3인칭 단술때는 doesn't have to로 바뀌는건데요 우리는 이미 이걸 세가지를 다 했기 때문에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me 자 명호나 해석해줘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me 이 문장 해석해주세요 그렇죠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me 너는 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 he doesn't have to work on sunday 태은아 이거 해석해줘 수 있냐 he doesn't have to work on sundays 일요일에는 땡 일 일할 필요가 없다 의무가 없는거에요 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must not과 don't have to가 서로 다른 의미죠 must not은 뭔 말에서는 안돼 금지 그 다음에 don't have to는 뭔 말 필요가 없다 그래서 you must not stay here 너 여기 머물러서는 안돼 다음에 요거 해놓고 해석하는거 쉽게 내면 좋겠다 나 낼래 고맙지 you must 알려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you must not stay here 너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돼 포비나 요 밑에거 you don't have to stay here 요거 해석해주세요 그렇죠 머물러서는 안돼 하고 머무를 필요가 없다는 다른 의미죠 자 이런것들을 잘 새겨서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지금 한번 풀어주세요 내가 왔다갔다 할테니까 모르면 질문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답이 뭐에요 2가 있으니까 you have to drive slowly 천천히 운전해야만 합니다 2번 he must 조동사 다음에 not을 넣죠 he must not eat too much 그는 자 이거 누가 해석해줄까 치오가 해석해줘 he must not eat too much 그렇죠 많이 먹어서는 안돼 이런 말이죠 뚱뚱하니까 난 더 먹으면 안되지 you must clean 자 must you must clean your room 너는 방을 청소해야만 해 노라 노라는 여자 이름이죠 쉬니까 해부터가 아니고 뭘 써야 된다 그렇죠 노라 has to watch the DC now 5번 채원이가 답도 넓고 읽고 해석도 해줘 거의 10오 클락 해석해줘 헐힌라 해석해줘 헐힌라 집에 10시까지 와야만 한다 그렇죠 와야만 한다 6번 보민이가 답 넣고 읽고 해석해줘 해석해줘 그의 점심값을 그렇죠 지불할 필요가 없다 돈 낼 필요가 없다란 말이죠 6번 너는 다시는 수업시간에 늦어서는 안돼 앞의 거 뒤에 거 뭔모해서는 안돼 그렇죠 뒤에 건 뭔모할 필요가 없어 말이 안돼 2번 너는 너의 반 친구랑 싸워서는 안돼 MUST NOT MUST NOT MUST NOT를 넣어야죠 싸워서는 안돼 만약에 낯을 빼면 너 반 친구랑 싸워야만 해 오늘 안싸웠어?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 2번 2번 사나운 개니까 만져서는 안돼 MUST NOT MUST NOT 4번 저녁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만 해 MUST 의미상으로 넣으면 되겠다 5번 You blank stay at home The weather is bad 그러니까 너 뭔모해야만 한다 와 뭔모할 필요가 없다 중에 어떤 걸 집어넣어야 돼요 뭔모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You don't have to shou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소리를 지를 필요가 없어 잘 들리니까 2번 We are late for the train 야 우리 기차 시간 늦는다 우리는 지금 달려야만 해 We 뭔모해야만 한다니까 Have to run We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니까요 3인칭 단수 아닙니다 3번 You blank a coat It's warm today 오늘 따뜻해 코트를 입을 필요가 없어 천하 너 보죠 You 입을 필요가 없어 좋죠 Don't have to 여기 있으면 되겠죠 Where 써야 되겠죠 Don't have to Where Brian is sick Brian이 아프대요 그는 의사를 보러 가야만 해 He니까 Has to see 5번 Josh Blank 티켓 Kate bought his 티켓 Kate는 티켓을 샀대 Josh가 티켓을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Doesn't have to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He's blank late at night He's very busy 그는 매우 바빠 밤 늦게까지 일해야만 해 이때는 뭘까요 명원아 사랑해 Has to Work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6월 오늘이 며칠이죠 8일 화장실 일단은 그 다음에 워크북 내보세요 워크북 한거 채점해 드릴게요 그냥 ên 로 로 로 로 로 로